신대방용 5분 거리에 있는 지상층 여기는 신대방용 5분 거리에 있는 지상층이고요 창이 양쪽으로 나있고 채권도 나쁘지 않네요 연식은 좀 됐고 가격은 500에 40입니다 500에 40짜리 치고 여기에서 위치 아주 좋고요 넓이는 괜찮습니다 넓이는 괜찮지만 연식은 좀 됐죠 그래도 내부 새로 장판이랑 이런 옷장 같은 거 새로 넣으신 것 같고 건물 자체 연식이 깔끔한 집을 원하면 별로지만 가격 대비 위치 대비 넓이 괜찮네요 넓이 괜찮고 여기 조금 더 신축거비였으면 5만원 더 받을 것 같아요 근데 500에 40에 지상층으로 넓이 그래도 나오는 집이네요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